우와! 그림 끝났다! 우와! 이거뭐! 끝났다! 그림 하나 끝났겠다! 그림 하나 끝났어? 네! 우와! 이거도 거기 가! 오! 뽈락! 오케이! 뽈락이 안에 있다는 사연을 보여주셔서 고마워요! 안에 어딘가 있지 싶은데? 그렇지! 그렇지! 차례 차례 하다보니까 네! 고생 많으셨어요! 네! 고생하셨습니다! 네! 너 출장 안하자! 네! 보고서야 뭐하노? 네? 저녁에! 저희들한테 좀 받았다! 네? 어? 아니! 그 선배는 받았어요! 너무 받았다! 이렇게 해주셨다! 감사합니다.